자 후반은 벨리쿠스 입니다 벨리쿠스 와 여긴 좀 일주일이상 늦네 관리는 잘 되있네 자 후반전 잘 쳐봅시다 잘 치고 계십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처음 나와서 이렇게 정신이 있는게 다행이다 보통 나이 놓치면 집에 가고 싶다 하는데 후반전 잘 치시면 되지 아 근데 너무 춥어가지고 이거 멋이 멀 그리고 지금 이게 구름이 와가지고 이게 햇빛날거 그렇진 않네 오히려 대구는 봄 다 지났는데 여기는 봄긋네 느낌이 예 이파리 갑박이예요 자 후반 1... 예 오늘 아버님 그 위내시경 그리고 그리 꼬셨는데 안 안된데 밟고 있어 돌맞고 아이고 나 돈값 내기 할까? 예? 예? 돈값 내기 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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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던지 어디 나인홀? 타수? 타수 내기? 타수야 되겠나? 우리 세명만 하지 뭐 아직은 브러쉬 때문에 안되데 얼마 안되데? 하면 안되나? 어 아니 둘이 하면 돼 응 그냥 하겠지 그냥 하겠지 참전하면 다 드리면 어떡해 응 참전하면 다 드리면 어떡해 응 그럼 뭐 회의들이 한번 드리면 되잖아 그래 다섯 개 하면 줘면 안되나? 다섯 개는 줘야 될 게다 그러면 될 거에요 응 그러면 그 사장님 다섯 개 해가지고 어 삼등이 내는 거 하면 되겠네 삼등이 다 낸다고 아니 그럴까? 어떻게? 그래야지 5만원이면 3, 2, 1 하자 4만원 알았어요 5, 2 1, 2 1, 2 1, 2, 3 1, 2, 3 1, 2, 3 1, 2 1, 2 첫 티샷을 내 엉망으로 쳐놓으니까 하자카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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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그 방향 아니에요 좀 그걸로 가면 저 벙커로 가고 있어 그렇지 일단 힘을 풀고 체가 빠져나가야 돼 근데 지금 손에서 힘을 꽉 주고 있으니까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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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래도 못올린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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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펼쳐주세요 소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눈이 나이스샷 올라왔어 아 괜히 너무 흘러 갈텐데 너무 내려갔다 보기 보기 보기